안녕하세요. 힐링 여행자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남을 비난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남을 비난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심리예요. 생리예요. 사람이 여러 유형이 있어요. 입이 무거운 사람, 입이 가벼운 사람, 특히 입이 가벼운 사람들은 남말하기 좋아합니다. 남의 어떤 단점, 남의 안 좋은 점, 그런 흉을 보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남을 비난하는 것은 우리한테 가장 중독되기 쉬운 나쁜 습관입니다. 이것도 중독입니다. 남 탓 많이 하고 남 흉 많이 보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중독되기 쉬운 아주 나쁜 습관이고 행동입니다. 과연 남을 비난을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남을 흉을 보고 남을 비난해서 얻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남의 단점은 잘 봅니다. 남의 흉은 잘 보입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흉 본다고 그러죠? 사람은 남의 단점, 잘못, 비난할 것은 잘 보입니다. 내 것은 의외로 또 잘 안 보입니다. 또 안 보려고 아마 노력을 할 겁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이 가벼운 입술로 나쁜 말을, 남의 흉을, 남의 비난을 그런 옮기는 사람이 절대 되지 맙시다. 남한테 받은 그 비난은 영원히 갑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히 부부싸움. 가장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부부간에. 부부싸움 해보신 경험들 있을 거예요. 감정이 격하게 되면 속에 쌓였던 말, 생각지도 않은 말 막 뱉습니다. 이거야말로 무서운 언어폭력입니다. 서로 격한 감정으로 싸웠을 때 내뱉은 그 말들이 부인, 남편에게는 평생 가슴에 쌓여 있습니다. 아마 심하게 부부싸움 하신 분들, 그렇게 내뱉은 언어의 폭력들, 가슴에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내뱉은 그 부정적인 말들, 상대의 마음에 깊이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에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상처 내 마음에도 그대로 쌓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의식을 하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내뱉은 상대의 비난, 상대에게 한 언어폭력들 그대로 내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는데 내가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타인을 비난할 때, 흉을 볼 때 살아가면서 정말 그 사람이 나의 생명을 구해줄 그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사람들을 잃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을 봅니다. 출근하세요. 아침에 출근하다 건물에 관리하는 경비 아저씨 만납니다. 주차장에 주차 관리하는 아저씨 만납니다. 들어오다 청소하는 아주머니 만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람들 등한시합니다. 나와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될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 일은 모릅니다. 누구와 어떻게 엮이게 될지, 누구의 도움을 받게 될지, 그 사람이 나한테 내 인생의 귀한 사람이 될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항상 내가 보이는 사람한테 예의바른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언행들이 내게 다 돌아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작은 존재예요. 작은 존재라고 우습게 봅니다. 쉽게 봅니다. 지나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이 동네에 와서 살게 될 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살게 될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또 내가 어느 동네에 가서, 어느 도시에 가서 인생을 마감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보는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항상 친절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의 인격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내공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인격이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공이 모자른 사람일수록, 인격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남을 비난합니다. 그것은 곧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남에게 나의 인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됩니다. 나의 내공을, 나의 모자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남을 비난을 합니다. 자신의 인격에 손상이 가는 걸 안다면 그런 행동을 안 하게 되겠죠. 이런 거를 내가 못 느끼고 모르기 때문에 남을 비난을 하게 됩니다. 남을 배려해 주는 마음. 배려라는 책 제목도 있어요. 배려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두 글자. 또 칭찬을 하는 마음. 칭찬에 대한 책 많아요. 가장 쉬운 예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책도 있어요. 말이 그 사람의 인격과 선품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비난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면 정말 좋은 사회가 될 거예요.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만 모일 겁니다. 하루하루 생활이 그동안과 분명히 틀려질 겁니다. 생이 활기차일 거예요. 항상 웃으며 친절하고 배려하고 예의 바르고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합시다. 힐링여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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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